. 박사람! 오빠! 어, 따르지 마! 이렇게 처먹고도 정신 못 차리냐? 오빠가 그렇게 말렸으면 들어야지! 뭐가 좋아서 때리는 놈하고 붙어 살아! 너 일로 안 와! 하지 마! 교윤이 누가 신고는 해가지고 둘이 알아서 할 건데 조용히 좀 하시고요, 좀! 육만 씨, 폭력 전과도 있으시고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? 합의할게요! 우리 싸운 거 아니고 그냥 장난 좀 친 거예요! 남도 아니고 전남편이에요! 합의 못합니다! 법대로 처리해주세요! 오빠! 오빠! 아빠 visa.. 아빠.. 아빠... 해 IT! 이리와 표믄아 아주 꼴값들을 떨더라 때린 놈하고 그 짓이 하고 싶대 미안하잖아 걔 나 때문에 별 달았어 딴 놈한테서 나 구해주려다가 처음으로 별 달았다고 난 저놈보다 너한테도 화나 오빠가 장사를 미쳐받아줬어도 이런 일 없잖아 어떡하지 시끄러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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